이번 주제는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학습관리 중 시간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시간에 대해 금처럼 소중하다, 값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쓰레기처럼 그냥 쉽게 버리며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사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모습은 많이 달라집니다. 먼저 시간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선 시간 도둑을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시간 도둑이 뭐냐고요? 시간 도둑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뺏어가는 것들입니다. 흔히 시간과 관련하여 입버릇처럼 하는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정말 일이 많아 바쁜 사람들에겐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는 무의미한 일에 시간을 뺏기고 시간이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무의미한 시간을 줄이고 숨어있는 자투리 시간을 찾아 활용한다면 내 시간을 소중하게 지킬 수 있겠지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찾는데 얼마의 시간이 버려지는지 아시나요? 어떤 연구에 의하면 물건을 찾는데 1년 동안 평균 120시간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준비물이나 학용품을 찾기 위해 허둥지둥대다 시간을 버리지 말고 미리미리 정리정돈을 잘하고 잠자기 전에 준비물을 챙기는 습관을 길러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잘 지키내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간계획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계획표를 세워서 그 계획대로 실천해보는 방법인데요. 가능하다면 월간계획, 주간계획, 일일계획 순으로 작성해보면 좋겠지만 그게 너무 무리가 간다면 여러분에게 맞는 계획표로 선택해서 해봐도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일일계획표 작성과 활용방법을 소개하고 시간관리방법 4가지 소개가 끝나면 주간계획 작성법을 주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일일계획표는 언제 쓰면 좋을까요? 가능하면 전날 잠자기 전에 다음날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잠자는 동안 여러분이 작성한 계획이 머릿속에 같이 잠들면서 뇌에 새겨지고 다음날 활동할 때 기억이 나서 더 잘 실천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럼 계획표에는 어떤 것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내일 해야 할 일, 목표학습시간, 내일의 다짐 등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하나씩 실천한 후에는 실제 실천한 학습시간을 적어보고 실천여부 등을 점검하여 다음날 다시 계획을 세울 때는 그 결과를 참고해서 반영해보면 좋겠지요. 하루 전날의 할 일을 시간대별로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면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우리의 일과들은 보통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면서 급한 일, 중요하긴 하나, 급하지는 않은 일,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시를 참고하여 이해해보겠습니다. 몹시 급하고 중요한 일은 시간에 제약이 있어 우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 정해진 기한에 내야 하는 숙제와 같은 것들이지요. 그 기간을 넘기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우선해야 합니다.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은 평소 꾸준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습과 복습, 독서활동, 건강관리 등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은 없지만 평소에 꾸준히 하면 꿈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은 우선순위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평소에 먼저 하는 일들입니다. 할 일이 있는데 친구와 약속하기, 숙제가 있는데 TV 시청하기 등입니다.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 게임을 하면서 시간 허비하기, 아무것도 안 하기 등 우리 생활에서 안 좋은 습관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일로 시간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결국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면 자꾸 신경 쓰이고 자신에게 죄책감, 후회 같은 게 생겨서 놀아도 마음 편히 놀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여러분은 중요한 일부터 하고 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놀기를 마음 편히 해보세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까요? 우선 여러분의 일주일 일과들을 전부 적어보세요. 해야 하는 일, 제출해야 하는 숙제, 약속이나 가족 행사, 하고 싶은 일 등을 전부 적은 후 그 일들을 중요한 것들 순으로 상, 중, 하로 나누고 중요한 것 중에서도 급한 정도를 다시 1, 2, 3순위로 구분한 뒤 그 순서대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미루는 일 없이 또는 죄책감 없이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전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간 실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인데 자기 피드백, 즉 계획 실천 여부를 점검하며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일일 계획이나 주간 계획의 실천 여부를 활동 하나하나 체크해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한 점, 뿌듯했던 점, 실천을 못해 아쉬운 점 등을 적어보고 실천 못한 활동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 실천할 수 있을지 개선 점도 적어보면 좋겠지요. 이렇게 잘한 점, 뿌듯한 느낌 등을 하루하루 쌓아놓으면 성취감, 자신감이 커지니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앞에서 얘기한 4가지를 실천하며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한 학생의 점검 사례이니 참고해보세요. 화면과 같이 일일 수첩의 계획과 달성한 정도를 표시하고 자기 평가를 해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직접 주간 계획을 세울 때 활용해보는 방법을 두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처음에는 자신의 일주일 동안의 할 일을 구체적으로 작성해보고 두 번째는 그 활동들을 어느 시간대에 할 건지 목표 학습 시간도 정해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전부가 힘들다면 하나만 선택해서 해봐도 좋습니다. 우선 일주일간의 활동 계획표를 세우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계획을 세울 일주일의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작성한 후 일주일 동안 달성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각 영역에 맞는 활동을 분량이나 방법 등도 넣어서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천 여부를 점검할 때 얼마나 달성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계획 작성 방법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계획한 활동을 먼저 적었다면 어느 요일에 실행할 건지 계획한 요일에 동그라미 표시를 합니다. 앞에서 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예시처럼 어떤 활동을 계획할 때는 너무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것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짐 같은 것으로 표현하지 말고 언제 어떤 활동을 어느 만큼 할 것인지 방법과 분량을 넣어서 계획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 영역에서 그냥 공부하기라는 포괄적인 계획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수학 문제집 3장 풀기, 영어 단어 5개 이상 외우기, 수업 내용 복습 필기하기, 교과서 한 단원 읽기 등으로 하는 것이 좋고 건강관리 영역에서 계획을 운동하기라고 쓰기보다는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할 것인지 예를 들어 하루 5천 보 이상 걷기, 윗몸 일으키기 30개 이상 하기 등 구체적인 운동 종목과 분량 등을 넣어서 계획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실천 여부를 점검할 때 객관적으로 자신의 실천도 달성 정도를 눈에 보이는 수치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간의 계획을 세운 후 각 요일마다 계획된 활동을 하나씩 실천하고 그 실천 여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총성취도도 계산해보고 실천한 후에 느낀 점을 잘한 점, 뿌듯한 점, 아쉬운 점, 개선 방법 등으로 작성해봅니다. 자세한 작성 방법은 탑재된 활동지 작성 방법을 참고해보세요. 다음은 여러분이 계획한 활동을 어느 시간대에 실천할 건지 목표학습 시간을 찾아보는 것인데요. 우선 탑재된 활동지와 작성 방법을 참고해보세요. 우선 활동지 상단에 작성하는 날짜와 이름, 일주일의 목표, 각오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작성하는 당일의 요일 날짜부터 일주일의 날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고정된 시간, 즉 자신이 마음대로 계획할 수 없는 시간을 파악해보는 것인데요. 이 예시처럼 일어난 시간부터 선을 긋고, 등교 시간, 학교 시간, 학원 시간, 저녁 식사 시간, 잠자는 시간 등의 고정된 시간을 먼저 표시해봅니다. 이동하는 시간은 그 이후에 고정된 시간에 포함시키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가용 시간을 계산해볼게요. 예시처럼 고정된 시간을 제외하고, 잠자기 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활동지 하단에 가용 시간에 적고, 일주일의 총 가용 시간을 더하고, 옆에 적어봅니다. 그리고 가용 시간 중 학습에 집중하기 좋은 시간대를 목표 시간으로 계획하여, 따로 표시해봅니다. 예시처럼 목표 학습 시간은 잘 보이는 색깔 펜으로 구분하면 더 좋습니다. 목표 학습 시간을 전부 표시했다면, 각 요일의 목표 학습 시간을 계산하여, 활동지 하단, 목표 학습 시간에 작성하고, 일주일의 총 목표 학습 시간을 계산하여, 옆에 적어봅니다. 이렇게 일주일의 총 가용 시간 중 목표 학습 시간을 계산해보면, 나머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 시간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계획한 목표 학습 시간을 실제로 실천했는지 점검하며, 활동지 아래에 실제 학습 시간을 작성하고, 성취도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 계획했으나, 실제 학습은 25분 정도라면, 4분의 1만 표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주간 목표 활동이나 시간을 계획해봤는데요. 계획은 계획으로만 끝내서는 안되겠지요. 이제 오늘부터 바로 하나씩 실행해보세요. 그 실행 결과 하나하나가 모이면, 분명 여러분의 꿈이 실현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길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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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